전남 보성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군 안전건설가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유관기관 등 12명의 민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추진했습니다. 한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해 해당 사항을 명절 이전까지 조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.